ㄴㄷ 제일 무서운 건 이분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모르는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최선을 다하는 건가요? 왜 그래x2 일단 마음을 좀 가볍게 먹으면 될까? 이거 채팅 못 치나? 사전 제압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채팅창 가능은 한 번 어, 그러네? 하이! 총 그러면 15팀이라고 있나, 아까? 국가별로 3팀씩 어디 어디 나라임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뭐 이러지 않을까 3명부터 상금 받는다고 했지? 돈 먹는다고요? 스페인어 아니야 저거? 어도 장병 느낀다 시작한다 2명 파티한텐 지지 말자 할아버지! 시작했어 할아버지! 빨리 먹을 거 먹고 근처에 적 보였다면 교전하지 말고 바로 킹부터 서로 딴검 나오면 말 좀 해줘 일단 종 쳐보 적 없음 그럼 이 근처에 사람 없는건가 일단? 어 일단 없음 우리 계속 이쪽에 있을거지? 여기 파밍하고 외곽으로 돌아가지구 나 이거 켜도돼? 안돼 안돼 키면 안돼 우리 위치도 밝았대 일단 여기 근처는 다 파밍한거 같고 외곽으로 돈다고 해도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니깐 발리스타 선점하는게 나을듯? 발리스타 잡으면 발리스타 잡은 사람 먼저 죽을거같아 맞아 이게 무협소수는 상대와 나의 격차이를 알아 눈빛만 마주친 순간 그 격차이가 느껴진다고 지려도 돼? 할아버지 그니까 너는 기석이 타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설하고 있을거 아냐 오빠가 우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근데 이게 맞아 해석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도 전략이야 17명이면 몇팀이지? 3, 5, 15 6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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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남았다 13명 잠깐만 그럼 한팀만 더 닦으면 우리 탑스린데? 아니야 한 명씩 남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한 명씩 남은 팀은 우리가 잡자 그니까 아예 그냥 싸워시게 냅두고 우리가 수정으로 밀어붙이는게 유리해 와이어 소리난다 어 와이어 소리 뒤에서 나온거 같은데 어 뒤에있어 뒤에있어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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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할거야 아무것도 안할거야 아무것도 안할거야 아무것도 안할거야 아무것도 안할거야 지나가면서 때려볼텐데 아 무시 무시 때려본다 무시 때려본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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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음 와아 진짜 잘했던거야 이영 찰스 있어? 반대로 찌자 구맹이서 반대로 찰 빠진 거 같은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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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품성자 먹으러왔네 아무것도 하지마 다섯명 네명 현재 탑뚜했다니까 그냥 형 형 우리 그래도 이득했어 모르겠다 이득이다 아았다 야! 돈마 돈마 돈마! 돈마! 야! 걸리자마자 그냥 1등 했다! 2등 했으면 됐지! 됐어 나이스! 야 우리 도! 아하하하! 어떻게 돼요? 비엘량 뭐야? 아! 피해량 이거 뭔데? 이번 판의 작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한 명 정도는 잡아볼까? 그래도 이왕 2등 한 거? 옆에 다닐 땐 손 올렸어 지금 아 안 된다 자마 안 뒤코 끊어야되네 그러면? 시작하면 뒤코 끊읍시다 오케이 함께해서 즐거웠고 마주치지 않게 조심합시다 목화형 처치하기 목화형? 목화아! 간다! 여깄다 전투입니다! 서두르세요! 아! 타찰! 나이스! 됐음! 자! 나이스! 하나 둘! 회복 안 돼! 나이스! 짜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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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컷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아니 나이스! 우리 뉴비 봐주기로 했잖아 뭘 봐줘 봐주기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 억울합니다. 내가 제일 억울해 이 양바다. 아 이거 모카같은데 느낌이? 물어 눈치 빠르네? 야 야 공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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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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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너 오늘 중 공찬냐?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찼어? 어이겁네? 이거 맞는거 같은데? 나이스! 어 이거 모카다! 야 이리 와 이거 무빙이 예산없지 않다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차 타임타임타임타임 타임타임 타임! 아이구 아아아아아아 이거 물어야 돼! 아아아아 왈도아 이야아 이걸 야아 야아 이리와x2 오와 야 이거 몇 명이 궁을 쓰는거야? 이거 끝났다 아하 GG GG 오 이겼다 마지막에 역전됐네 야 추격 보너스가 엄청 컸네 그래서 내가 계속 추격 막 타먹으려고 따라다녔지